같은 동북권인 하남은 계속 힘을 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미사강변 신도시 아파트들이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구로 고척파크 푸르지오 33평형, 최고가 11억 2천, 저점 8억 8천, 최근 10억 5백으로 회복, 송파구 트리지움 26평형, 19억 4천 5백까지 찍고 15억까지 빠졌다가 최근 18억 5천까지 회복. 지난주에는 부동산원 데이터를 위주로 봤으니 이번주는 KB 주간 시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조사 기준일입니다. 매매 위주로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 이번주 상위 10곳은 세종, 대전 유성구, 그리고 수도권 8곳입니다. 전세 가격 이번주 대전 서구, 대전 동구, 세종, 수도권 7곳입니다. 주간 매매지수 증감료 살펴볼게요. 전국 마이너스 0.05로 점차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요. 서울 마이너스 0.07입니다. 강북 14개구는 마이너스 0.17로 하락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강북 지역은 이미 상승 전환했는데요. KB에서도 조만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강남 11개구 0.02 상승입니다. 메인 지역인 동남권역,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모두 상승 중입니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가 힘을 내고 있네요. 양천구는 서울에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이죠.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동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약진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서히 인근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마이너스 0.11입니다.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강서구에서 약한 상승이 나왔네요. 속을 들여다보면 5년 이하 신축이 힘을 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다만 입주가 오래 많아서 상승 전환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구는 많은 입주 물량을 이겨내면서 매매가 하락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연령별로 매매가를 자세히 보면 신축부터 매매가 상승 전환되어서 힘차게 달리는 듯 하더니 이번 주 급격하게 힘이 빠져서 신축 마이너스 0.04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구의 전세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라면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대구보다는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고 대구에 꼭 실거주하셔야 한다면 올 후반기부터 시장 상황을 잘 조사해보셔야겠습니다. 무조건 후반기에 들어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정성을 따지면 내년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점차 부동산 상승에 대한 학습 능력이 늘어서인지 입주 물량이 다 소화되기 전에 매매가만 먼저 상승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매매가만 먼저 반등할 가능성도 큽니다. 반등 시점 타이밍을 콕 찍기가 쉽지 않으니 실거주로 들어가실 분이라면 계속 주의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대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섬유산업이 안 좋아서 앞으로 쭉 계속 안 오를 지역이다. 이런 댓글들을 유튜브에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5만 인구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올해 인허가가 뚝 끊겼으므로 시기의 문제이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인천 매매가 하락폭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입주가 많지만 든든하고 힘 좋은 서울, 경기 큰 형들이 버티고 있으니 걱정이 안 되는 곳입니다. 오히려 인천 입주가 많으니 인천은 폭락할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덕분에 매수 기회가 생길 지역이고요. 광주 아직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안정적이라고 보는 곳입니다. 대전 2주째 상승 중입니다. 세종이 급격하게 하락장에서 회복하고 세종과 함께 가는 도시 대전도 하락의 넵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세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울산 매매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세는 아직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산 매매 신축이 힘을 내나 싶더니 힘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울산은 올해 입주가 특히 많아서 전세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입주가 적습니다. 여기서 더 많아진다면 보합,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이 그래프처럼 적어진 상태를 유지한다면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 지점쯤 있는 상황이라 추후 입주 물량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개 광역시 하락폭 많이 줄었고 수도권도 하락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세종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네요. 경기 매매입니다. 하락폭 마이너스 0.01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경기의 전세 증감률입니다. 경기 전세에서는 상승이 나왔네요. 2,600만 수도권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곳이 경기입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방향성이 수도권에서 중요하죠. 인천은 인구 296만 정도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형님 소리 듣지만 수도권에서는 막내입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수정구에서 긴 상승이 나오고 분당구도 오락가락하지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분당은 경기권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상승 지속은 좋은 소식입니다. 더 비싼 과천이 있긴 하지만 과천은 경기가 아니라 서울권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기 신도시에서 둘째 역할을 하는 안양시 상승 반전 지속 중입니다. 좋고요. 하락폭 컸던 광명 상승, 이주수요가 있는 과천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서양권 도시인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압이 나왔고요. 동북권인 구리, 남양주, 이천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같은 동북권인 하남은 계속 힘을 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미사강변 신도시 아파트들이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경북권역인 용인 상승 지속 중이고요. 시흥에서 첫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서해안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탄 때문에 경북권역으로 보고 있는 화성시에서 12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4월에 유튜브에서 관심가지시라고 말씀드렸던 곳들이 상승으로 달려나가고 있네요. KB부동산의 주간 시세 트렌드 지도인데요. 수도권에서는 강북 지역보다는 강남 지역 쪽에 상승 전환된 곳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셀의 증감률과는 약간 달라요. 강원도 아직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마이너스 0.03으로 하락폭이 많이 줄었고요. 충남도 하락폭이 많이 줄었고 천안시에서는 상승이 나왔네요. 전북, 전남 두 지역 모두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경북 마이너스 0.05 정도의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신축부터 상승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안정성은 아직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적은 하락폭을 유지 중입니다. 최근 반등한 수도권 아파트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분이 매주 시장 상황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로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단 6주 만에 실제 7천만원 수익을 만든 내 집 마련 치트키에 대한 무료 강의가 7월 27일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 신청해 주시고요. 아래 더보기 눌러보세요. 서울 반포 자의 60평형 전고점 57억 45억까지 빠졌다가 55억 3천만원으로 회복. 동대문구 장안 현대홈타운 1차 최고점 13억 찍고 10억까지 빠졌다가 11억 1,500까지 회복. 송파구 트리지움 26평형 19억 4,500까지 찍고 15억까지 빠졌다가 최근 18억 5천까지 회복. 종로구 경희궁자의 3단지 25평형 최고가 17억 최근 10억 8천만원까지 회복. 송동구 행당 대림 32평형 14억 2천만원까지 찍고 9억 8천까지 빠졌다가 12억까지 회복했습니다. 구로 고척파크 푸르지오 33평형 최고가 11억 2천 저점 8억 8천 최근 10억 5백으로 회복. 동탄역 반도 유보라 8.0 31평형 최고가 11억 8천 저점 7억 2천 최근 9억 9백만원까지 회복. 수원시 권성구 한양 숫자인 호매실 38평형 최고가 8억 9천 3백 저점 5억 8천 최고가 최근 7억 5천까지 회복. 인천 서구 청라 SK뷰 44평형 최고가 7억 9천 3백 저점 6억 6천 최근 7억 6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확실히 5년 동안 하락하고 전세가가 밀어 올려줬던 2013년 이후에 수도권 상승장보다 훨씬 빠르게 비싼 아파트들부터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 이제서야 올해 상승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저는 2022년 말부터 23년에는 꼭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상위 아파트들이 먼저 회복하면서 아래 아파트들을 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최근 중위권 아파트들의 상황도 몇 곳을 체크해보니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갭투자 수요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군요. 실제 가격도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온기가 퍼지지 않은 단지에 금매가 꽤 보입니다. 관심있는 지역의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전화나 임장을 통해 시장조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